차가운 밤의 신선 초라한 날 감춰 너무 싫게 차가진 말이네 평생 전생의 무대를 BTS의 무대로 만들기를 바라면서 저는 보여줘도록 하겠습니다 망판 소년단 예, 망판 소년단 축하합니다 최고 앨범상의 주인공은 방탄 소년단입니다 방탄 소년단의 앨범 누적 한 미란이 천만 장을 돌파했다고 하죠 엄청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빌보드 앨범사태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두 번이나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정말 고귀 선양하고 있는 우리 이것이 대한민국의 아이돌이다 정말 대단히 자랑스러운 방탄 소년단이 아닐 수 없나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수상소감 부탁드려요 본인들도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, 아직 아무도 모르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샷커러방 встреч dzisiaj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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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미 고마워요 아미 고마워요 아미 아미 아미